에디칠널 황트북 장르의 대기 자 오늘 저희가 뭐냐면은 엑스 디피언트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제 유비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톰클래시 시리즈의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잖아요 스플린터셀, 더 디비전, 래식 여러 세계관이 있잖아요 주인공들은 아니고 세계관에 등장하는 세력들을 불러다가 한 곳에서 톰게임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엑스 디파이어드라는 게임이에요 약간 톰클래시식 약간 키오스라는 말을 해도 되나? 무료 게임이고요 경쟁 슈터 게임이고요 1인칭이고요 아! 얘네도 나옵니다 얘네 딱 봐도 힙하게 생겼죠 왓츠 덕스 소속이에요 얘가 이제 스플린터셀 쪽 첩보부대 쪽 얘가 이제 클리너 클리너는 뭐 태우는 거 좋아하잖아 하여튼 오늘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곧 서울 거주하실 차 보혜쿤?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지만 곧 서울로 올라갈 서울남 서울남? 와 네 팀콘입니다 연락주세요 27세 남 소띠입니다 누님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감사 어? 서울에서 자취하는 남자? 와 이건 못 참는다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이건 못 참는다 카톡 불 난다 불 난다 큰일 났다 저희 집 댕댕이 오이와 함께 상체 어떠신가요? 우리 집에 강아지 구경하러 올래? 와아아아 구경하러 올래? 장난 없다 스굴남 차보해 대박 서울 도시 치킨 와 미쳤다 그러는 애들이 잠깐만 전고 오시고 저 영상 잠깐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예예 한 2, 3분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우와 우와 봤어 방금? 유비소프트 그 로고 봤어? 세계관 통합의 힘 일단 저한테 좀 뽕은 있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유비소프트 소속 홈클랜시 세계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전 디비전도 좋아하고 파크라이도 재밌게 했고 래식도 좋아하고 유비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땀클랜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수고하자 아 오셨습니까 예 예 세팅부터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바로 전국겠습니다 펜텀 펜텀 라이노 고르공 어 잡았다 잡았잡잡잡잡잡잡 어 그러면 어디 이루어갈까 나는 저기 하고 싶어 미드웨이 미드웨이 오케이 재밌어 보임 미드웨이 놀이공원 같잖아 그치 놀이공원 딱 저기 관람차 있네 돌격 방패랑 전자기 방병 전자기 쓰자 총 엠뽀 엠비5 엠비5 엠사구 샷건 나는 샷건 샷건부터 오 오 무겁다 시야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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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어 애드님 어?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야 게임이 그거야? 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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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스피디한 스타일이야 큰일났어 이잇 시야각 시야각 나 나 아직 감 못잡는 중 가락 드론 우에이 우아핵 우엉 드론이긴 나 3킬 했는데 드론지리는데 효과 어 범행 범행포인트 바뀌었어 C포인트 오케이 자라가는 중 아니 샷건 왜 이렇게 악해 이거? 안써 안써 줌할 때 조금 렉 걸리는 느낌 슬라이딩 빠져서 피 한 번 태우고 화연방사기 야투 아니 이거 줌 미친 정신 나갈 것 같아 줌이 야투 우리팀이 없고 야 은심도 있나? 아니지 아니 저 방패 대사기 방패 대사기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방패 반통이에요 그 대신 지속 시간인데 어 T2K가 딸브인데 대신 이 부활이 부활도 빠른 애님들 약간 뇌살록 게임이야 뇌살록 궁 있다 궁 내꺼 궁 뭐죠 님들 아 초고배율 진짜 이거 정신 나갈 것 같네 으아악 캡 부정 숨기 바탕으로 와 저 뻥 와 챗뻥 개사기 챗뻥 개사기 쟤 안 죽어 안 죽어 한 번 하나 봐 어머 이거 총도 바꿀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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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쩐다 힐 쩐다 이거 dwell있어 크 화의 엄만 쌍에 힐 줘 이거는 힐 없어용 우품 주먹 있어 주먹 있어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썩 어 방벽 든든하다 방벽 개든든하다 이겼다 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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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본이 있어 맘에 들어 나는 딸임맛 without 와 슬라이딩 봐 더 쉽거든요 아 이게 슬라이딩 그래도 한번 타면은 에임 한번 지나가네 자음 다 데려와 간다 샘피셔 온 잠깐만 나 궁중 수고가다 험방 한번도 못 잡았어 어 저 사람 잘 없나 슬라이딩 슬라이딩 잘 타네 와하오 와 스폰킬 지렸는데 잠깐만 안 돼 나 궁 한번도 못 잡았어 어? 나 안 눌러서 동굽해 이거 무료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? 네 이거 무료 게임인데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무료로 나온 다음에 배틀패스 많이 하니까 근데 무료 게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엄청 높은 퀄리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? 훈도 그렇지 한 고라까지 다 끝내놨고 갑자기 좀 지디는데 그런 생각도 헬로 하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우리 멤버 빅헤드 사양 실프 치킨쿵 어? 이 멤버 이 멤버 다 어울리네 지금 이 멤버 다 금지 게임 좋아하는 멤버 아니에요? 좀 뭐라그래 서양스타일 이 동양광 북미스타일 어 북미스타일 게임 좋아하는 좀 서양파들 외국 해외파들 저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몇 판 해보셨어요? 우리 네 판 재밌어요? 예스 근데 리스폰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큰일났다 이거 빅헤드 치킨쿵 금사양이 재밌어한다? 이 게임 큰일 났어요? 오 이거는 뭐 이거는 그 굉장히 힘든 길을 이제 이겨내가야 된다 오 가자 오 됐다 접속됐다 오 바로 앞 아 스나이 있다 오 밤을 가져와 들어와 들어와 빅목길 하러 가야지 고혜야 너도? 나도 빨리 오세요 먼저 달리고 있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너 안 보인다잉? 오 고혜야 그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어디 가? 너 딴 데 가고 있어 고혜야 나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네일시로 와 실프 나한테 와봐 여기서 있으면 애를 뛰어내려 공중에서 공중에서 하나? 하나? 나도 방패야 오입 다하실 때 하나? 어 샷건 한 방이라니 담덕을 안 하다니 내가 나 탕하마탕 로우 로우 오우 아우 까비 와 떡변 장사 없네 로우 나 궁쌌는데 떡변 터져 죽었어 떡변은 무조건 안방이여 어? 어? 아 이제 신호가 왔어 후우 다 죽였어 아... 야 힐로그 맛있게 뜨네 오케이 그럼 내가 내가 숙제해야겠다 이거 예아 아 이제 나 킬 먹은거 없는데 왜 이렇게 끝내버린다고 네 팍이 이걸 못닿네? 팍이 이걸 못닿네? 팍이 더 단단해 팍이 갈리에이크 오, 비 먹었어 오, 비 먹었어 팍이 버티기만 하면 대박 같은데? 팍팍길! 워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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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하하하하하 오케이, 힛, 둘 너 팬텀 사건이 탈탄류네 내가 더 돌린 어휴 나 다 질렀어, 다 질렀어 안에 다 삐었어! 먹어 먹어 먹어! 먹을게 먹을게, 나잇! 음! 왜 박믹― 맨 그만해rid 이때따 달 weiß 블루베리 분들 너무 좋았어 저거 뭐야? IF 쿼 쑈억 미친 여기 뭐해 하하핳하 브라이브 스킬 플레이가 아주 뽑아도? 빨리빨리 깜짝이야 깜짝이야 다음지옥 다음지옥 다음 다음 에니미 스포 피 피 못해 쭈쭈 쭈쭈쭈 쥐 받으면 싸우는 거 개사기야 진짜 감당이 안 돼 뭐야 실프 벽 넘어서 총 쏘 실프 저 하늘 왼쪽에 옥상 바깥으로 나갔어 방금 추신했음 개무서웠어 안녕 얘들아 반갑다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너희가 뭘 할 수 있지 부서지네 나 타주고 타주고 들어가서 힐을 받아 다음 지역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곳을 내가 점령하겠다는 듯 굶고기 살아가 밀어냈나?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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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됐어 됐어 어 팬텀이다 오옹 오옹 팬텀이 좋아 데카이 아타마 데카이 아타마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재밌었다 재밌었다 네 재밌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케이 다음에 봐요 오케이 수고해요 바이바이 예스 자 엑스 디파이언트 후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옛날에 블랙옵스4 보는 느낌 이번 게임이 너무 깡총깡총 메타가 되지 않도록 점프랑 슬라이딩 조정한 게 마음에 듬 개인적으로 총 쏘는 느낌은 살짝 아쉽긴 해 비주얼 리콜이랑 꽝꽝꽝꽝꽝 하는 느낌 그런 느낌 없는 대신에 굉장히 깔끔한 그냥 쏘는 대로 나가는 느낌 저 같은 늙은이들 하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반동은 약형 리스폰 타임 굉장히 빠른 거 마음에 들어요 밸런스는 좀 곱창난 것 같습니다 힐러가 너무 사기고요 팬텀도 너무 사기예요 이거는 개인적 취향인데 챌린지 방식으로 총 해금하는 거 좀 아쉽네요 저는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이유가 저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킬과 건파이트 섞어둔 낑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재밌어요 자 뭐 이 정도 이 정도 후기가 있었습니다